제트 영탁, 부모님을 위한 놀라운 선물, 새 집. 팬들이 눈물을 흘리게 한 감동적인 순간. 최근 인기 트로트 가수 영탁이 부모님께 특별한 선물을 전하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안겼다. 바로 그가 부모님을 위해 새 집을 마련한 것이다. 이 기쁜 소식은 그의 팬들에게도 큰 감동을 주었고, SNS와 팬 커뮤니티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다양한 반응이 이어졌다. 1. 영탁의 꿈과 가족 사랑 영탁은 언제나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사람이다. 그의 어린 시절, 부모님은 그의 꿈을 지지해주며 많은 희생을 하셨다. 그는 그런 부모님의 사랑과 지원을 잊지 않고,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 특히, 연예계에서 성공을 거두면서 가족에 대한 사랑이 더욱 깊어졌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쌓여가면서도 부모님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고민해왔다. 2. 새 집의 의미 새 집은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영탁의 부모님께서 평생 동안 쌓아온 사랑과 추억이 담긴 특별한 장소가 되기를 바라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다. 영탁은 집을 마련하며, 부모님이 더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기를 원했다. 집은 그들에게 안정감과 평화를 가져다 줄 것이며, 영탁은 이러한 집이 부모님에게 안식처가 되기를 바랐다. 영탁의 부모님은 평생을 한 곳에서 일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이다. 그런 부모님께서 새로운 환경에서 더 나은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은 그의 꿈이기도 했다. 새로운 집에서 부모님이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바라며, 영탁은 많은 준비를 했다. 3. 팬들과의 소통 영탁은 자신의 소식을 팬들과 공유하며, 그들과의 소통을 이어왔다. 그는 이 특별한 순간을 함께 나누기 위해, SNS에 부모님 집의 모습과 함께 소감을 전했다. 많은 팬들은 그의 진심 어린 메시지에 감동받아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팬들은 그의 사랑과 헌신을 보며, 그가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임을 다시 한 번 느꼈다. 영탁의 소셜미디어에는 팬들의 응원과 감정적인 댓글들이 넘쳐났다. 그들은 우리 영탁이 최고야! 부모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요. 와 같은 메시지를 통해 그의 가족 사랑에 감동받았다는 이야기를 남겼다. 4. 선물의 과정 영탁은 부모님을 위한 집을 사기 위해 많은 준비를 했다. 먼저, 그는 어떤 집이 부모님에게 가장 적합할지를 고민하였다. 여러 곳을 직접 방문하고, 부모님이 좋아할 만한 스타일과 위치를 선택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부모님의 취향을 잘 이해하고 있는 아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 번 증명했다. 집은 부모님에게 편안한 공간이어야 했고, 그런 공간을 만들기 위해 그는 수많은 고민과 선택을 했다. 특히, 영탁은 부모님이 평소 좋아하는 정원과 넓은 거실을 갖춘 집을 원했다. 그가 선택한 집은 자연을 가까이에서 느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고, 부모님이 평소에 즐기던 산책로도 가까워서 그들의 삶의 질을 높여줄 것으로 기대되었다. 5. 감동의 순간 드디어 집이 완공되고, 영탁은 부모님을 초대하여 그들에게 새로운 집을 공개했다. 그날, 부모님은 영탁이 마련한 새로운 집을 보고 감격하며 눈물을 흘렸다. 이 순간은 단순한 집의 전달이 아니라, 가족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감동적인 장면이었다. 부모님은 아들의 성장을 보며 자랑스러움을 느꼈고, 영탁은 그들의 행복한 표정을 보며 큰 보람을 느꼈다. 그 순간, 영탁은 부모님께서 자신의 꿈을 지지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 부모님, 저도 이제 부모님을 위해 더 많이 사랑하고 보답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나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 말에 부모님은 다시 한번 눈물을 흘리며, 아들에게 큰 사랑을 느꼈다. 6. 사회적 반응 이 사건은 영탁의 팬들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큰 화제를 모았다. SNS와 커뮤니티에서는 팬들이 그의 행동을 칭찬하며,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모습에 깊은 감동을 받았다는 글들이 쏟아졌다. 이러한 긍정적인 반응은 영탁이 단순한 연예인을 넘어서, 진정한 인성을 가진 아티스트로서 자리매김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특히, 여러 유명 인사들과 일반 대중들이 영탁의 부모님을 향한 사랑과 헌신을 높이 평가하며, 영탁은 정말 대단한 아들이다. 그의 부모님은 행운하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사람들은 이러한 따뜻한 이야기들이 더 많이 퍼져 나가길 바랐다. 영탁은 이번 사건을 통해 많은 것을 배웠다고 전했다. 그는 앞으로도 가족과 팬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전하기 위해 계속 노력할 것이며, 이번처럼 따뜻한 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팬들에게 더 많은 행복을 전하기 위해 새로운 음악과 활동도 준비 중이다. 그는 가족이 곁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된다며, 가족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영탁은 앞으로도 이런 가족 사랑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활동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그의 이러한 다짐은 팬들에게 더욱 큰 감동을 주었다. 8. 팬들의 사랑과 응원 팬들은 영탁의 이번 선물에 대해 많은 사랑과 응원을 보내주었다. 9. 그들은 영탁이 앞으로도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팬들에게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아티스트가 되기를 바란다. 팬들의 메시지 속에서는 그의 따뜻한 마음과 헌신에 대한 감사의 뜻이 가득 담겨 있었다. 많은 팬들은 영탁의 집 선물 소식에 대한 반응으로, 영탁은 진정한 아들이다, 그의 부모님이 행복한 모습이 나에게도 큰 기쁨이다, 라는 댓글을 남기며, 그의 따뜻한 마음을 격려하였다. 이러한 팬들의 사랑과 응원은 영탁에게 큰 힘이 되었을 것이다. 9. 이 결론 영탁이 부모님에게 새 집을 선물한 것은 단순한 물질적인 선물이 아니라, 그의 사랑과 헌신을 보여주는 귀한 순간이었다. 10. 팬들과의 소통, 가족에 대한 사랑,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까지, 영탁은 진정한 아티스트로서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 10. 앞으로도 그의 행보가 기대되며, 많은 이들이 그의 따뜻한 마음을 느낄 수 있기를 바란다. 11. 영탁은 자신의 음악과 활동뿐만 아니라, 가족과 팬들에게도 사랑을 전하며, 그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11. 그의 이야기 속에는 늘 진정성과 따뜻함이 담겨 있으며, 이러한 모습이 그를 더욱 특별하게 만든다. 12. 이처럼 영탁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순간을 만들어갈 것이며, 그의 사랑과 헌신은 오래도록 기억될 것이다. 12. 팬들과 가족이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여기며, 영탁은 그의 음악적 여정도 계속해서 이어나갈 것이다. 13. 이와 같이 영탁은 부모님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통해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었으며, 그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다시 한 번 보여주었다. 14. 앞으로도 그의 따뜻한 마음과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기를 바란다. 14. 영탁은 새 집에서 부모님과 함께 많은 시간을 보내며,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 번 느끼고 있다. 15. 그는 부모님과 함께 요리를 하거나, 정원에서 시간을 보내며 소중한 추억을 만들어가고 있다. 15. 이러한 일상은 영탁에게 큰 행복을 주고 있으며, 그는 이를 통해 더 많은 영감을 얻고 있다. 16. 그의 부모님도 아들의 노력에 대해 항상 감사하며, 영탁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하고 있다. 16. 새 집에서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들은 영탁에게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으며, 그는 이러한 순간들을 더 많이 만들어가고 싶어 한다. 16. 영탁의 팬들과의 소통 16. 영탁은 팬들과의 소통도 소중히 여기고 있다. 그는 자신의 SNS를 통해 팬들과 일상을 공유하며, 그들의 응원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있다. 17. 팬들은 영탁의 소식을 기다리며, 그의 새로운 음악과 활동을 응원하고 있다. 18. 그의 팬들은 영탁의 새로운 음악을 기다. 18. 어느나도 스 ventil인这里 21. 어느나도 danger 21. 어느나도 21. 어느나도 21. 어느나도